공도리가 커? 공도리가 커? 응, 응카! 비깨부! 쑥쑥쑥쑥 쑥쑥쑥쑥 어? 공도리 어디갔어? 아! 짜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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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하는데 고생했어요 이날 kamera 공간이 무리 승쑥쑥쑥 류카 비깨부! 른라이도 익었나요? 냄비고 Eastern 두가스는 벚 part 2 언니의 버うaco 애매 어두운처럼 공루 생각보다 공루 리악!! 요지에 마마 먹고 할까? 마마 좀 데워주세요 데워야 해 이렇게 넣는건가? 해볼까? 딱 막아야되나? 귀여워 유순아 벌써 귀여워 띵띵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거 같아 개구리세요? 개구리같아 아니 이거 어떻게 넣어야되지? 진짜 힘들다 짜증났어 공돌이가 살아나고 있어 이준아 이것봐 자 만져봐 헉 공돌이? 짜증났어 자 이준공돌이 가져 가지고 있어 공돌이가 너무 귀여워 근데 풍선은 언제 다 물지? 아 왜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진짜 풍선 무서워하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다 풍선 무서워하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 맛있어? 유준이 삼백일이야 김유준 그게 뭐야? 곰돌이가 마음에 들어? 심통났어? 어? 어디갔어? 곰돌이 어디갔어? 너 어떻게 그렇게 일어설 수 있어? 그거 안 해놓으면 큰일 나겠다 진짜 좋아? 아빠 보니까 좋아? 아빠 하나 하자 'Sule 인정 짝짝근 짝잝근 짝짝근 후우우우우우우우우 응땡땡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기분 안 좋아? 웃어지지도 않아? 심통났어 심통입사님 말해 왜 심통났어 사장님,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졸려요? 오늘 졸려? 고마워, 사장!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